아파트가 4번이나 부도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유령아파트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정읍시입니다. 시골마을인데 23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시골마을에 덩그러니 서있는 나홀로 아파트에 와왔습니다. 이 아파트는 상당히 슬픈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나왔듯이 태안쪽에도 엄청나게 큰 허벌판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정읍에도 그보다 규모는 작지만 생뚱맞게 이렇게 시골에 아파트를 지어놨네요. 그렇다고 여기 크게 면적이 작은건 아닙니다. 여기도 9천평 되는 큰 부지에다가 15층짜리 아파트 6개동 무려 742세대 여기 시골에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아파트인데 지금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 정문출입구 쪽에 왔는데 여기도 유치권 행사 관련해서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네요.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고 절대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 문구가 벌겋게 붙어있습니다. 아파트 진입로는 타워크레인을 분해한 철구조물을 가득 쌓아가지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이렇게 진입로를 봉쇄를 해놨습니다. 지금 컨테이너에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돈을 떼이신 분들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네요. 유치권 점유중인 저 컨테이너 박스 바로 옆에 지금 이 아파트의 사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23년 동안 무려 4번이나 부도가 났답니다. 첫번째 아파트를 건설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다른 건설사가 인수하고 또 진행하다가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지금 다섯번째 건설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뭐 어느 폐건물이나 가면은 3번 4번 이렇게 소유권이 바뀌는 경우는 허다하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관련 업체 하청업체 사람이 두 명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극적인 것은 4명의 일가족이 이 아파트 13층에 와가지고 뛰어내려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건설사가 다섯번째로 바뀌었지만은 아직도 채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게 아니고 두 건은 지금 현재 소송을 또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돈이 얽히고 슬킨 골치 아픈 그런 폐건물 같습니다. 법원 경매에서 낙차를 받아도 이렇게 숨어있는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매 낙차를 받으면은 뭐 이거를 내 자금만 있으면 다시 또 멋지게 건물을 지어서 다시 살릴 수 있다 하지만은 실제 그 채권 법원 경매 때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경매에 낙차를 받았다가는 폐가 망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이거 사기 조심 진짜 중요합니다. 사기꾼 만나면은 부동산학과 교수님도 사기당하고 요즘은 사기꾼들이 신분증도 위조를 한다고 합니다. 일가족이 자살했다는게 과연 사실인가 싶어서 제가 뉴스를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예 진짜가 맞습니다. 2010년도에 정읍에서 일가족 4명이 투신자살을 했고 그 부인은 우울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를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3살짜리 딸이고 둘째는 이제 막 돌이 지난 2살짜리 남아였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자기 이들이 살던 전주 그 가정집 아파트에서 둘째인 두살배기 아들을 먼저 살해를 하고 첫째 딸하고 같이 이 아파트로 와서 온가족이 투신을 했다고 합니다. 원하지 않는 둘째 아이를 임신을 해서 엄마가 우울증에 상당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되는거는 엄마는 우울증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남편까지 같이 이렇게 와서 투신을 했다는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그 남편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가족 전체가 와서 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애를 낳을 자격도 없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애를 둘씩이나 낳고 부부가 정작 생을 포기하고 싶다면은 애들은 과원이라도 데려다 줘야죠. 그 어린 두살 세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결국에 온 가족이 다 목숨을 잃은 상태에서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은 허지부지 제대로 조사도 안되고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부모 잘못 만난 죄가 이렇게 크단 말입니까? 참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이나 부도가 나면서 거기에 공사를 했던 분 또 자재를 납품했던 분이 돈을 못 받고 떼어가지고 괴로워하다가 결국에 두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람 나고 아파트 났지 아파트 나고 사람 났습니까? 이 아파트가 무엇이라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야 된다는 건지 진짜 납득이 안됩니다. 이 아파트에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직도 이 아파트에는 펜슬같은 그런 출입을 막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길지 참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정읍신은 인구가 10만밖에 안되는 지방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골지역 허벌판에다가 이렇게 740가구나 되는 대단히 아파트를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이 아파트 주변을 이렇게 훑어봐도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이런거는 전혀 없고 정읍신의하고도 많이 떨어진 변두리지역입니다. 이 면 소재지의 전체 가구수가 2100가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740가구 아파트를 여기다 지으면 그게 분양이 되겠습니까? 정읍신은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 앞에 아파트 앞에 있는 이 산업단지도 이 아파트보다 나중에 들어왔지만은 지금 산업단지도 3개가 조성이 돼있고 공장들이 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때를 조금 잘못 맞춘 것 같습니다. 여기 산단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서는게 순서인데 여기는 거꾸로 됐죠. 이 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이 산단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허벌판이었고 앞뒤로 전부 논밭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지자체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간이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관에서 개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뒷짓만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폐건물을 국방부가 인수해가지고 시가전 훈련장으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만일에 여기서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소리가 날거고 총알 유탄이 날아다닐건데 그럼 주민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